프랙티스 육하원칙 의문사 2. 누가 전화할래? 쇠이 다 뎀화 2. 언니는 언제 일어나? 쟤쟤, 샘머 시허 지총 3. 누나는 어디가? 4. 오빠는 무엇을 원해? 5. 언니는 언제 자? 6. 형은 왜 안 갔어? 7. 누나는 왜 안 자? 8. 언니는 어떻게 가? 9. 누나 어디서 자? 10. 형은 왜 울어? 10. 너는 왜 울어? 11. 누가 울어? 12. 너는 어떻게 자? 10. 너는 왜 울어? 10. 너는 왜 울어?